자 마음대로 혀 과연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기요. 이거랑 이거랑 섞어줘주세요. 아가씨 이런 거 보셨어요? 재밌죠? 그런 거가 잘 돼요. 별것도 아는데. 별거 아니에요. 재밌는데. 안녕하세요. 학도학도 청년학도 기인학도 김학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개인 중에서 키가 가장 큰 것 같은데 얼마나 됩니까? 1m 90입니다. 1m 90? 저랑 한 10cm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죠? 그런데 혀가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 자재로 움직입니까 정말로?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 기본 동작부터 보여주시죠.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깥쪽으로 말해서 접기. 다시 오른쪽으로 말해서 접기. 이번에는 안쪽으로 접기. 다시 접기. 우와 대단합니다 정말.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바람개비라고 했습니다. 바람개비요. 오 정말 돌아요. 바람이. 바람이 나옵니까? 바람이 나온다 정말. 입속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뭐가 있죠 이번엔? 고양이느란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해차이라고 해요. 해차이요? 단말기. 오 혀가 두 번 말렸어요. 하나 두 개. 이야. 하나 둘 셋. 해 조각이 났어요 혀가. 또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오와. 혀 불가사리. 네 여러분 오늘의 2장의 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혀가. 서로 잠겨있는 열쇠를 딱 풀어버립니다. 기선 천의 한 번 더는 내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이 정동훈 씨 정말 기인인 것 같죠? 이 혀에게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오늘의 기인 정동훈 씨와 함께한 기인열전의 기인학도 김학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입안에서 뭘 드시듯이 옹물옹물해가지고 손을 접는군요. 예. 이빨에 이렇게 부르쳐도요. 네. 혀가 꼬부라져요. 아 너무 많이 하셔서 부딪히기만 해도 그냥 혀가 두루룩 말리는군요. 네. 음식을 드실 때는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많이 물려요. 혀가 물린다. 음식하고 같이 씹히기도 하고. 예. 그러면 조심하셔야겠는데 식사하실 때는. 조심하셔야겠네요. 예.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S자랑요. 예. E자를 숫자 E자 E자는 합칠게요. 네. S자하고 E자를. E자를 합친다. 네. Y commodity. 오, 네. 오, 네. счасть기야, 저쪽은 E자. 이야